과거에 내가 같이 싸우고 있어요 뭐 내가 어프면 되지 그거는 뭐 그러다가 너트 뿌려면 깼지 숨 멎을 뻔 했다 열맛이 이게 좋아 났길래 어이 좋은거 생겼네 시도 모함이구나 와 아이씨 진작하지 그라믄 다음선은 누울겁니까 따를것이면 유혈사태는 일어나지 않을것이오 유사양반 그것이 무슨소리요 순순히 따른다면 유혈사태 따위는 일어나지 않을것이오 아이씨 할말이 없네 말을 조담지를 못하는거 아이씨 남발산알뺨 뒷장하는거 참 재미있었쇼 예 아이씨 너 여기 있다구 총알 따가지고 합쳐서 물리면 되겠네 아이다 이것도 따로따로 총을.. 총을 단자 9000원 이니까 따비시다 그냥 내가 산으로 그냥 이사 보게 여기 여기 그냥 브릿지 시켜줘요 요건 안 먹어야 되니까 그거를 생각하다보니 모든 동호회에서 있을 때 그러니까 내가 했을 때 동호회는 전부 다 장당 1000원 이었거든 지랄한 당일 지랄한 당일 괜찮네 이거 동호회 불자의 법도를 따르면 와 이게 더 말로 야 이거 많이 쏘네 미로